지난 2004년 4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개통한 고속철도 KTX가 올해로 개통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KTX는 20년 동안 지구 둘레를 1만 5천여 바퀴 돈 것과 같은 6억 2천만 킬로미터를 달렸고, 누적 이용객 수는 10억 명을 돌파하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를 다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코레일은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KTX의 20년의 가치, 100년의 행복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기념식과 전시, 학술 대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